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냥 주가만 고민하면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주가를 들여다보면 이게 다 환율과도 관계가 있고 환율은 금리와도 관계가 있고 금리는 또 주가와도 관계가 있고 돌고 돌고 물리고 물려서 도대체 이놈은 복잡한 걸 내가 왜 시작했지? 라는 생각을 또 종종 하게 되는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워낙 많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5만 가지 데이터들이 다 동원이 돼야 추측할 수 있어서 하여튼 우리는 뭔가 이런 머리가 복잡할 때 항상 모셔서 들어보는 분이죠. 김준송 전 리먼 브라더스 은행 한국대표를 다시 한번 모시고 최근에 외환시장 이야기 혹은 금리와 관련한 이야기 특히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 건가? 하는 질문까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질문 받아주러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을 항상 듣다 보면 독특하신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귀를 쫑긋하고 돋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외환시장에서도 좀 엊그제 뉴스 보니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사이의 외환 스와프 규모를 좀 늘리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무슨 얘기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은 그냥 국민연금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달러를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달러를 사게 되면 달러가 오르고 대개 국민연금이 해외에다 투자할 때는 해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고 선물해서 팔면 본전인데 사기만 하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야느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수업을 해줄게. 잠깐 빌려가. 셀 바이를 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은 바이세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외환시장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잠깐 조용히 빌려갔다가 나중에 그대로 갚을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수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자. 어차피 외환 보이고 헐어서 개입해야 될 거.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자꾸 달러 사서 해외 투자 나가는 바람에 외환시장에서 올라가는 환율 그거 컨트롤하기도 참 쉽지 않아.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니. 너 빼고 좀 내가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의 물량 자체가 작지는 않지만 전체 외환시장이 요즘 달러 가치를 높이고 낮추는 데는 그야말로 영향력은 거의 없는 수준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국은행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사실 한국은행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1,400원이 아니라 1,300원, 1,200원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의지로 선을 그은는 거니까 그 선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외환 보이고도 많이 있는 편이고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사실 규제화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마음대로 사거나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컨트롤을 하면 사실 무리가 돼서 그런 거지. 그게 경제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지 한국은행이 원하기만 하면 사실 막을 수 있는 거죠. 환율 수준을? 네. 환율 수준을 어느 정도에서는 항상 컨트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 외환시장과 외환당국에 비해 한국은행이 더 힘이 센 건 예를 들면 뭐 때문이에요? 개방을 안 해갖고 있는 거죠. 개방,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시장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어떤 제한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내국인들한테는 달러를 마음대로 빌리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러 빌릴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어디서 빌리는지도 모르겠죠. 달러는 개인도 못 빌리지만 기업들도 못 빌립니다. 빌리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 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달러 왜 빌리는데? 달러 사가지고 좀 달러값이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용도는 못 빌리거든요. 실제로 빌릴 수 있다면 달러가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을 때 공매도로 쓸 수 있겠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기업이 달러를 내국인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달러를 마음대로 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달러를 살 수만 있지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원화가 있으니까 달러 살 수만 있지 팔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의문은 있어요. 은행들은 달러 빌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외국에서 특히? 외운 지점이나? 네. 빌릴 수 있죠. 다 빌릴 수 있지만 신한은행도 빌리고 다 빌릴 수 있지만 은행들은 포지션 규제라는 게 있어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은 팔지를 못하고 기업은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달러를 살 수만 있고 팔 수만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환당국은 꿈틀거리는 놈은 다 그냥 외국인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도 사실은 반대로 있는데요. 외국인은 달러를 팔 수는 있죠. 자기 달러 가져와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 용도에도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팔 수는 있는데 외국인이 달러를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외환시장에서 바이 주문은 안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사는 것부터가 안 되는 거죠. 팔았던 거를 살 수는 있지만 원화를 빌려야 되는데 외국인한테는 원화를 안 빌려주거든요. 아 또 그래요? 네. 외국인이 원화를 만일에 빌려준다면 그게 유로원화겠죠. 그런 시장은 아직 없는 거니까 유로달러, 유로엔처럼. 나 외국인 투자자 데이빗인데 신한은행이시죠? 투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담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한 200억 당겨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밀려주죠.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 관리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은 달러를 살 수가 없고 내국인은 달러를 팔 수가 없고 그래서 다 외파리들만 있는 거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보다 더 제안을 하는 곳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어쨌든 중국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자 이런 데가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개방을 굉장히 늦추고 있는 겁니다. 외환시장은?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도 외환시장 개방하면 다 개방돼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외국인들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시장이 한국은행이 어느 의미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하다 보면 꼭 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을 때 같은 거하고 좀 달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격대에 머무를 수 있죠.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약한 수출 기업이 환율이 높아서 그냥 살고 있다든가 또 굉장히 좋은 기업이 달러로 빌릴 수 있는데 빌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든가 역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왜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곡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냐 좋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사이즈고 이 정도 됐으니까 개방을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아직 외환당국 쪽에서는 겁을 엄청 내고 있는 거죠. 꽤 이제 시간 지났습니다만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투자자를 이른바 거기에 유명세를 얹혀준 사건이 영국 정부와 상대로 파운드화의 적정 가치를 사실 소로스가 생각하는 가치와 영국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을 때 영국 중앙은행이죠 사실은 영란은행 하고 붙어서 소로스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함부로 개입해서 특정 환율대를 경제의 펀더멘털과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소로스 같은 투자자들이 달라붙어서 죽도록 싸우면 지는구나 중앙은행도 그만큼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크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이 좀 달라서 우리나라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좀 한국은행이 적정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소로스같이 달라붙는 사람의 전장터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것보다는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뭔가 개방이 되지 않은 게 있다면 이런 글로벌 시대에 뭔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의 비개방성 때문에 또는 덕분에 당국이 원하는 환율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온 얘기를 할 때는 중앙은행 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메인 플레이어양의 마음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레벨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외환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킹달러하고 난리쳤을 때 그때 22년 10월경에 달러 인덱스가 114였을 때요. 그때 1450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달러가 강해진 게 23년 말에 그때 107이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때 1360이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거든요. 105.20인데 지금 1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높네요. 조금 높죠. 느낌상 좀 높죠. 114대 1450하고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데 전에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행의 생각들이 좀 왔다 갔다 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즘 달러가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한데 어쨌든 한국은행은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여주고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할 방법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없으면 나는 진짜 달러가 없어서 안 돼. 이 정도의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국민연금도 난네들도 해외에 투자할 때 해치 좀 하지 그래. 근데 자꾸 안 하니까 또 아마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400원대의 환율까지 외환당국이, 중앙은행이 전략이 바뀌었던 하여튼 약간 좀 방어선을 뒤로 물렸다. 왜일까요? 추측해보자. 추측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라고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114대 1,450원 돼서 잘 맞추고 있었는데 사실 첫 번째 제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는 뭐였냐면 금년 초에 107에 있던, 그러니까 작년 23년, 23년이죠. 23년 말에 107에 있던 게 금년 초에 사실 101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오면서 쭉 올라오는 와중에서 107하고 1,360원이잖아요. 1,360원 정도의 개입이 나올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연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1,340원에서 강하게 막았어요. 1,440원에 완전히 줄을 걷어요. 한 습달 동안.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한국은행이 지금 외환을 조금 막아서 원달러를 좀 안정을 시키고 나면은 이자율을 내리고 싶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자율을 내려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이자율을 당시만 해도 달러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라 이자율 차이가 더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달러만 좀 안정시켜놓으면 이자율을 선제적으로 내려서 조금 경기도 살려보고 뭘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1,340원에 그렇게 강하게 막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으려면 1,360원에 막으면 막기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 20원 정도 내려와서 아주 강하게 막았어요. 한 2, 3개월. 한 번 나중에 차트 보시면 2월부터 한 몇 달 동안 그냥 1,340원에 무자르듯이 잘랐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금리를 좀 낮춰보려고 막았다면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조금 또 한 번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게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1,340원에도 가만히 있고 60원에도 가만히 있고 1,400원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00원에는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은 사실 거의 매일 사거나 팔아야 될 정도로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계속 실제로는 팔지만 말로는 판다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로 판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입이고요. 일본 경우는 맨날 판다 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팔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딱 두 번밖에 안 팔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400원 됐을 때 나는 불편해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날 당일날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1,400원 정도 되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달러가 세긴 셉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밀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측인데요. 제 추측은 그때 부근에 정치적인 일도 좀 있었고 해서 여야가 선거도 끝나고 나니까 이자율을 내렸다가 집값 오르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우리 또 한국은행 분들이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자율 쪽에서 꼭 내려야 될 필요가 없다면 판류를 이렇게 강하게 막을 필요는 없지 하고 좀 놔두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면 그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졌다는 이유로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올라올 생각은 하덜덜덜 말아라고 아예 그냥 딱 못을 일단 박아줘야 다음번 금리를 인하할 때 편하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질문 드렸던 거는 그렇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환율을 박으면 이건 무리 아닌가 싶어서 더 저항이 강할 텐데 차라리 1,400원에 박았다면 그 땜을 박았다면 그래 1,400원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더 싸울 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박는다는 말이군요. 한국은행. 네.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한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세긴 세거든요. 뭐 잘 안 내려가잖아요. 인덱스가. 네. 인덱스도 그렇고. 원달러도 그렇고 원달러 1,390원 좀 불편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계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1,390원 높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1,390원인데 위로 아래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되는 거나 1,280원 되는 거나 확률은 그야말로 딱 전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런 거죠. 시장이. 지금 가격이 가장 미래를 대변하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니까.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까지 강한하고 보면 제일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유럽에 프랑스가 난리를 치면서 유럽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이런 쪽도 좀 생각한 것 같고 유럽이 약하니까 유럽이 약해지니까 달러 강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건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이자율이 내려가겠다는 기대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죠. 이자율이 좀 내려오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자율이 자꾸 안 내려오니까 그런 게 영향을 받았고 두 가지가 영향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은 최근의 영향은 뭐니뭐니 해도 아시아 통화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엔화 그다음에 위하나 이 대표적인 아시아의 제일 큰 두 나라가 엔화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위하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로 다 약세 쪽으로 가버리니까 중간에 낀겨 있는 우리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엔화하고 위하나 쪽에서 뭔가 해결이 좀 되거나 달러 쪽에서 미국 실질금리 같은 게 내려와서 약세가 그런 쪽으로 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잘 못 내려가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즘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여러 스토리들 중에 하나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거는 그거 자체로 수급의 균형점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최근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그겁니다. 해외 투자인데 개인들만 지금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사이든 타이든 하고 싶지 않아도 미국 가서 공장 지어야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직접 투자로. 직접 투자로. 그런데 사실 개인들의 투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미국은 아니더라도 홍콩이나 아시아 국가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가 해외 투자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것은 가는 방향도 맞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맞는데 개인도 그 방향도 계속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원 빌리언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그 원 빌리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100불을 벌면 예전에 한국에 있으면 그 100불이 다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으로 왔지만 지금은 거기서 90불을 거기서 코스트로 쓸 거잖아요. 인건비 주고 설비 투자하고 그러니까 봐봐야 10불밖에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해외에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기업에서 늘어나는 것들이 원 달러를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레벨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사실 달러원 레벨이 지금 높다고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 레벨이 오히려 적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서 위로 반반으로 보고 모든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 오르는 것도 이거 일시적 아닐 수 있다. 일시적이 아니고 노멀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1,400원 잘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 구워놨으니까. 금 구워놨으니까. 그렇지만 그 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달러원이 170, 180대면 그 금액은 빼야죠. 그건 왜곡이 너무 심해지니까. 또 위아나가 지금 절하를 강하게 시키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시킨다면 저희도 빼야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본도 저번에 한 1, 2주 전인가요? BOJ에서 한 말은 이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기다려. 160 이상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환율을 지금 7.1 정도에서 7.3 정도까지 왔는데 중국은 환율을 올려서 부동산 경기만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올릴 거예요. 다만 올려봐야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금리도 내리고 환율도 약세를 얼마든지 시킬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시켜서 효과가 없으면 괜히 비용만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레벨이 또 한 번 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400원 넘기는 저번에 한 말도 있고 최근에 보면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세가 된 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한 환율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개입의 벌미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00원은 잘 못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달러가 1,250원, 1,280원 이런 식으로 빠른 시기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 돈 가치, 일본 돈 가치와도 잘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움직인다. 그럼요. 그건 당연한 느낌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 돈, N화의 가치도 자꾸 바닥을 찍고 환율이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160엔 뭐. 그런데 최근에 미국 뉴스 나온 뉴스 중에 미국이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어요. 그 말은 보기에는 일본 너희가 달러를 갖다가 외환시장에 풀면서 개입하지 마. 환율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좀 참아. 이런 신호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6개월마다 하거든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관찰 대상국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조작국은 좀 심각합니다. 니들 조작했지?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전에 우리도 좀 들어가 있었고 좀 심각한데 관찰 대상국은 그냥 몇 가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뭐 개입을 일본이 실제로 했잖아요. 일본이 22년 10월에 했고 이번에 했잖아요. 할 때마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입하면 그냥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들어간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또 개입을 할 때 미국하고 당연히 공조했거든요. 공조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와서 뒤늦게 뒤에서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이 들어간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입을 한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올라갔고 우리가 빠진 거는 우리가 그동안 한 조금 예전보다는 좀 부드럽게 했거든요. 대놓고 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요즘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빠졌고 7개 들어있는데 몇 면을 보시면 독일, 타이완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별로 이슈가 아니고 미국이 이자율을 그렇게 올리고 그 쌩 난리를 쳐서 달러가 강세가 된 게 지금 얼만데 이제 와서 니네들이 조작했다가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명분으로야 당연히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과 방향은 어느 정도일까 추측은 해보고 싶지 않은가요? 글쎄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방이 돼 있으니까 달러를 보면 달러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미국만 너무 좋은 거죠. 경기는 좋고 이자율도 높고 기술은 혼자 다 가지고 있고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인데 다만 저는 달러가 좀 길게 보면 거의 고점에 전 왔다고 생각은 들어요. 글로벌리.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달러 이자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이자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질 이자율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면 보통 10년짜리 얘기하는데 지금 5% 4.8까지 갔던 게 지금 4.25 정도에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레벨에 있고 이게 내려간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3.8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달러 이자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이자율 내려가고 다른 나라 이자율도 내려가면 무슨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달러 이자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달러가 여기서부터는 약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미국이 경기가 세고 이자율을 딜레이시키고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괴롭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강한 달러의 시대는 이자율이 내려가는 전 세계의 움직임과 같이 해서 조금 수거라들지 않냐 그런 생각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나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먼저 유럽도 뭐 그랬고요. 금리 쪽은 보면 유럽은 선제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죠. 경기가 나쁘니까 내리고 있는 거고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외환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디프레이션이 너무 무서우니까 난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국채매액 같은 걸 미루고 있는 거고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면면히 보면 야 달러가 빠지기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달러 실질금리가 5%까지 갔던 것이 4.25가 되고 이게 3자가 보이고 3% 초반까지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길게 걸릴 것인가는 진짜... 저는 조금 달러 10년짜리 이자율이 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4.25 정도에 있던 게 예를 들어서 3.8 정도. 작년, 금년 초과 한 3.8 정도 됐거든요. 그게 더 빨리 움직이겠죠,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그쪽에서 좀 움직여주면 그렇다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정되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겠죠? 네. 결국 원달러도 글로벌 달러가 움직이지 않고는 대책이 없고요. 글로벌 달러는 지금은 좀 미국 이자율의 변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신경 쓰이는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좀 뒤로 늦은다고 24시간 편의점까지는 아니지만 새벽 2시까지는 하겠다고 그것도 또 고민 많이 했던 결과인가 봐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진짜 한국은행이 저 욕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개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개방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거래를 개선했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모든 아이디어는 잘 아시는 MSCI 인덱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그거 하고 또 9월 달에는 WGIB? 채권지수 있잖아요. 세계 채권지수 채권지수보다는 뭐냐 뭐냐 해도 주식지수인데 그거 이번에 좀 들어가 보려고 사실 준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기게 됐죠. 그거는 엉뚱하게 공매도 때문에 완전 쳐다보지도 않고 물건로 가버렸으니까 이번에 공매도 이슈가 없었으면 MSCI에서 야 너네 개방한 거 이거 참 많이 개방했네 하고 좋게 봐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는 아예 없었고 이번에 9월 달에는 WGIB 그거 봐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방이라고 한 거는 저는 개방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너무 심한 말이고 개선 정도? 외환시장을 좀 개선한 거는 보면 사실 내용상 보면 진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한 거지.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달러를 안 빌려주고 원화를 안 빌려주고 그런 쪽에서는 사실 한 발짝도 안 나갔거든요. 자유자재로 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네. 아니 그게 자유자재로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타트할 수는 있잖아요. 뭐 조금 용도를 좀 제한을 풀어준다든가 그런 쪽은 하나도 안 했고 이번에 해준 건 사실 기본적으로 두 개거든요. 참여자를 좀 늘려주고 외국인을 시간을 늘린 건데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고 잘 아시는 NDF 시장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내공길이 하는 거고 NDF 시장은 외국인하고 섞어서 하는 건데 NDF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두 배가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리퀴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외국인한테 뭔가 개방을 하는 것인데 내가 외국인이면 이게 지금 바뀌어서 나한테 변한 게 있나요? NDF에 가서 역외 원달러 시장 거기서 하면 되는 해외에 있는 거기 가서 하면 하면 되는데 거기는 24시간 편의점인가요? 네. 24시간 편의점이죠. 하고 있었는데 굳이 한국 시장을 새벽 2시까지 더 열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리고 그거는 또 거기 다 모여서 중개실을 딱 모여서 26개인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몇 개는 신한은행의 어디 지점 뉴욕 지점 이런 거니까 그거 빼고 또 JP모간이 싱가포르 따로 뉴욕 따로 이런 식으로 서너 개씩 넣었으니까 실제로 보면 한 12개 은행? 13개 은행 정도 들어왔는데 NDF에? 아니요. 이번에 늘어난 외국인들 그 시장에 들어온 늘어난 외국인들이 한 12개 정도 은행인데 그 은행에 거의 다가 한 은행 정도를 빼놓고 한국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시티뱅크에서 보면 시티뱅크 뉴욕과 시티뱅크 서울과 시티뱅크 런던이 다 다른 데인가요? 카튼 회사죠. 다 한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외환시장 관련된 딜링룸 헤드 한 명이에요. 그리고 워나북 한 명이 러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은행 쪽에서도 의미가 없고 손님 쪽에서도 어차피 시티은행 뉴욕이랑 거래를 하면 그런데 다만 이런 착각은 좀 할 수 있어요. 야, NDF는 난 딜리버리고 이건 딜리버리잖아. 엄청 편해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시장은 다 자기 찾거든요. 내가 외국인이면 시티은행 뉴욕이랑 난 딜리버리 포워드를 하고 돈 필요한 날 한국에 있는 애하고 픽싱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마로 산다고 그러거든요. 했지만 하면 되니까. NDF로 산다는 뜻은 NDF로 내가 1,400원의 달러를 샀다는 뜻은 1,400원의 달러를 사고 픽싱 데이터 가면 픽싱에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두 가지 거래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1,400원에 사고 픽싱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픽싱을 사고 달러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400원에 딱 산 꼴이 되잖아요. 처음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런 거래를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외국인들이 아무 불편 없이 잘 해왔어요. 우리나라 시장의 두 배로.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야야야 그거 눈에 굉장히 불편하지? 내가 안 불편하게 해줄게. 나 안 불편하거든. 내가 불편한 건 딴 데 있거든. 이게 아니거든. 이거는 해줘봐야 별게 없는 거죠. 내국인이 조금 좋아졌을려나요? 삼성전자가 3시에 거래를 안 하고 밤 10시에 저녁 7시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도 NDF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개방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고 그랬는데 그 눈 가리고 아웅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했는데 그것도 평가도 못 받아보고 공매도 때문에 엉뚱하게 됐다. 그 정도로 저는 좀 폄하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폄하하는 이유는 개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개방을 하는 게 외환시장을 발달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발달시키거든요. 주식시장도 다른 시장도 덩달아서 그런데 이걸 그냥 아직도 너무 겁을 먹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겁을 먹고 있는 걸까요? 24시간 편의점을 그냥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그렇게 만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두 가지를 잡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국인들한테 달러를 못 팔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수출이 너무너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좋은데 그 가져온 돈으로 마구 팔아대면 우리나라 원화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는 거고요. 이쪽 사이드는 또 야, 우리나라가 좀 나쁜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원화를 빌려서 달러를 사서 가져가버리면 우리나라가 더 나빠질 거 아니야? 환율이 이 두 가지를 겁내는 거죠. 둘 다 겁나죠. 사실은 겁나는데 개방을 하기 전에는 항상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하고 나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이제까지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은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개방한 거 이거는 사실 내용이 별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뉴스는 해석하면 된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주식으로 치면 거래량 많지 않은 시가총액 작은 주식 종목에는 신용거래 금지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이렇게 조그마한데 신용거래까지 시켜놓으면 특정 세력이 주가를 더 만질 수 있어.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런 거죠. 공매도도 비슷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환금융시장 개방할 때 보면 증권사를 은행보다 조금 먼저 개방한 느낌이에요. 모든 증권업을. 결국 우리나라 증권사가 지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은행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글로벌 증권사와 우리나라 증권사 글로벌 은행과 국내 은행으로 비교해 볼 때 증권사가 좀 나 보여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 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개방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방 먼저 하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망한 회사들도 계속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 길 찾고 그러면서 사실 경쟁은 좋은 거잖아요. 외국인들라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말씀은 처음에 드린 대로 왜곡.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왜곡의 교정장치도 시장을 열어놓으면 반대편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그럼 올 테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 또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완전히 놓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개방돼도 제일 강력한 주체는 누굽니까.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식 보여주기 위한 개방만.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으면 계속 막아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크게 큰 문제 될 거 있어. 그런데 우리 빼고도 대부분 다 개방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진짜 외환시장 개방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진짜 개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외환위기 트라우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분명히 뭐 이렇게 하면 뒤에서 백파이어라고 그러네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저는 왜곡되는 거. 뭔지 모르지만 뭔가 대가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나중에 한꺼번에 세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별거는 아닌 뉴스일 것 같다? 네. 저 우습게 냈죠, 이번에. 이번에 한번 보여주고 가지고 우리 개방했는데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그거 말고 공매도 때문에 난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저도 외환을 24시간 개방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나라들은 종종 있는데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는 선진국 시장 중에는 없잖아요. 주식 시장은 열어놓고 공매도는 금지시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데 물론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없으면 당장은 매도가 적으니까 당장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A 주식하고 B 주식이 있는데 회사가 진짜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 완전히 똑같아요. 모든 성과가. 그런데 A는 공매도가 하나도 없고 B는 공매도가 많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B 살 것 같아요. 공매도가 많으면. 공매도 한 사람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좋다고만 믿으면 공매도가 내 주식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불안해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진짜 투자에 대한 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는데 공매도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매도가 기약 나왔으니까 공매도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특히 불법 공매도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이키드. 네. 그런데 네이키드가 꼭 불법이라는 게 법으로 정했으니까 불법이긴 한데 굳이 그걸 왜 불법으로 하냐. 그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선물하잖아요. 주식 선물. 선물은 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이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내기하는 거니까. 네. 선물은 사실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선물에서 빌려서 선물에서 현물에서 파는 거나 선물에서 파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빌리고 파나 팔고 빌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저기서 파나. 그러니까 미국은 네이키드 공매도도 합법이죠. 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찾는 거. 그거를 하지 마라. 하지 마는데 하지 않는데 그거를 판단은 브로커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 못하지는 마라라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갑자기 공매도 얘기를 하게 됐지만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를 왜 못하게 할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팔은 놈이 이틀 있다가 주식 못 가져올까 봐 그러는 거죠. 페이리어 하는 거죠. 페이먼트 페이리어. 그러니까 결제를 못할까 봐. 결제를 못할까 봐. 어디서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빌리거나 사야 되는데 빌리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고. 또 하나는 시장 조작. 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공매도를 통해서. 네. 통해서. 그런데 이쪽 부분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면 이쪽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사실 그거는 그거대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주식 갈 거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지장 조작. 허수 주민 내가지고 막 위로 올리는 거. 그거나 이거나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리해서 따로 봐야 되는 이슈이지. 이게 공매도 때문에 이게 꼭 생기는 이슈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이슈는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죠. 증권사가 판단해서 얘가 공매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했는데 얘 신용도나 뭔가 볼 때 얘 이틀 후에 얘가 만일 안 하면 내가라도 사가지고 무조건 배울 거야. 얘는 그 정도 신용이 있어. 아니면 얘는 신용이 좀 부족하니까 공매도를 좀 제한해야 되겠네. 이거는 증권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 문제는 정부가 다른 사기와 이런 거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진짜 네이키드 쇼셀링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이슈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지. 하면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은 네이키드가 불법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강제하는 방법을 브로커들한테 맡겨 있고 유럽은 대부분 공표를 해라. 쇼셀링 한 애들은 얘기를 해라. 네이키드 했다고. 했다고 얘기를 해라. 디스크로저를 하라고 그러고 영국 경우에는 내가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홍콩만 커버드.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팔아야 돼. 이렇게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나갔지만 네이키드도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한 주라도 진짜 하면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이 보이지만 선물 3일짜리 선물을 파는 거나 비틀 후에 결제될 거를 지금 파는 거나 경제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했지만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나의 주식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야.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공매도 이슈 때문에 우리가 자꾸 MSCI도 못 들어가고 MSCI에 들어가면 중요하거든요. 손진국 지수에 가야죠. 그건 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아무 이동인데. 사이즈가 훨씬 크잖아요. 거기 패시브 펀드가 얼마를 사겠습니까? 그 말은 주가가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선진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배당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 했던 LG화학, 물적 분할 이런 것들도 자꾸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적으로 가게 되겠죠. 한국 주식 시장은 선진국에도 안 들어가 있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지네들 조금 다르게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다 들어와 있는 너네들이 차껏 글로벌과 떨어진 그런 걸 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저는 나쁜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지는 알겠어요. 비슷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공매도를 하려면 공평하게 하자. 기관들처럼 개인들도 기관이 공매도를 천억 칠 수 있으면 개인도 천억 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삼성전자가 은행 가서 빌리면 3%에 빌리고요. 제가 은행 가면 10%에 빌려요. 예를 들면 돈을 빌릴 때도. 신용이 다르면 프라이스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기관과 개인이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비용의 차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까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기관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주식의 풀과 개인이 접근해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의 풀 자체가 다르면 그거 우리는 기관들이니까 한 1억 주식 빌려주지만 개인들한테 100주 빌려주려면 우리 귀찮고 그건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게임의 룰 자체를 건드리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럴 거면 주식 시장을 둘로 나눠서 기관 시장, 개인 시장 이렇게 나눠주든가 리딩 안에서 파이트! 이건 같이 하라고 해놓고 어디는 마우스피스 빠지면 바로바로 끼워주고 수건도 없고 이러면 맞긴 한데 과연 그러면 완전히 미국처럼 완전히 풀어놨을 때 그렇게 많은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풀어줘도 어차피는 많이 못 쓰실 거 공매도가 그렇게 쉬운 투자가 또 아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뭐든지 파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무시한 손실이기 때문에 저도 해줘도 어차피 큰 차이는 없으면 그냥 해주지. 그게 뭐라고 안 해줘서 이 욕을 먹고 있나. 그렇죠. 어쨌든 공매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관련돼서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답답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듯하기는 해요. 원래 외국은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주식 보고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 보니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못하게 막았어? 왜 이런 목소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 나라들은 또 그냥 그렇게 그렇게 굴러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본시장이 조금 더 좀 딥해지고 그러면 이런 게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본시장이 조금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딥해지고 조금 이렇게 성숙화되면 공매도 이슈는 아무것도 아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이슈가 너무너무 큰 이슈로 번져서 조그만 일이 큰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도 이게 흘러보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리는요. 마지막으로 이게 금리가 앞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렇다면 크게는 내려갈 겁니다. 라고 본다면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정책금리하고 실질금리를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금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금리가 올라가고 또 언제부터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5%가 될지 7%가 될지 10%가 될지 몰랐고 언제부터 내릴지를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측이 돼가지고 정책금리라는 건 사실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사실 개인들이나 기업들은 하루짜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오늘 저녁 하루짜리 금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건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 기간인 건데 우리나라는 한 2년에서 3년? 미국은 한 10년 정도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실질금리를 시작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정책금리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실질금리인 10년짜리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야말로 내려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식은 당연히 좋습니다. Opportunity Cost가 내려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차분하게 내려가게 되면 예전처럼 이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반대로도 움직이고 서로 대체재도 되고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다만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할 때 항상 주식각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인과관계가 조금 바뀌었다. 그게 팩트는 맞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금리만 일단 첫 번째 봤고요. 정책금리를 내리는 마지막 단에 가면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기가 나쁘니까 주식이 나쁜 거고 주식이 나쁘니까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 항상 같이 다니네. 그러니까 너 이번에 금리 내리면 두 번만 내려봐 세 번째부터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물론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인과관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반대다. 실질금리를 봐야 되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간다면 그거는 당연히 주식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특히 이번에는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보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경기만 나쁘면 돈을 확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경기가 확 살아나요. 그런 마법이 막 있었잖아요. 그때 예전에 그렇게 못한 이유는 경기를 돈을 확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텐데 그랬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동안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정답은 뭐니뭐니해도 기술 개발이었다는 거잖아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제공조가 됐다는 건데 지금은 국제공조는 좀 떨어졌지만 지금도 사실 AI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그래서 AI 열풍과 이 금리가 지금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두 가지가 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의 큰 두 가지 흐름은 AI 열풍 그리고 금리, 실질금리의 인하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주식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이게 둘 다 꼬꾸라져서 주식을 나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실질금리가 5%가 되고 6%가 되고 하는 일은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동안 이자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 경기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물가가, 누적 물가가 있어서 물가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경기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물가도 내려올 것이고 그럼 실질금리도 내려갈 것이라고 봐지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은 좀 덜었다. 그렇다면 지금 생산성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에 달려있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은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주식에는 호재다. 내려가는 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상당히 돼 있죠.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4.25지만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이런 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레벨 자체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국채는 보통 1년짜리 금리보다 2년, 5년, 10년 금리가 더 높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생각해 보면 하나는 크레딧. 부동산율은 기간 길어지만 2%님한테 돈 빌려줬는데 1년은 내가 빌려주는데 10년 빌려달라니까 10년 후에 이런 크레딧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1년은 빌려주면 내가 내년에는 돈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10년 빌려주면 내 돈 필요하면 안 되잖아.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나는 디폴트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는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팔면 프라이스 리스크가 있으면 리포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로 맡기고 그게 개인은 좀 어려울 줄 모르지만 기관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거의 두 가지 이슈가 없기 때문에 턴 프레이미엄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2년짜리 금리는 앞으로 짧은 금리가 단기 금리가 2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아? 10년이면 10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사실 금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짜리는 진짜로 그래요. 지금 5.5고 2년 후에 지금 3.75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75거든요. 중간값이에요. 계산해보면 합산하는 거죠. 그런데 10년짜리를 보면 연준에서 장기 금리가 2.8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거 3%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걸로. 3인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4.2가 되겠어요. 조금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의 수급, 채권의 수급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3은 10년 후 금리가 3일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정책 금리가, 페드가 찍은 점도표요. 점도표가 지금 금년말 5.25, 내년말 4.25, 내후년말 3.25거든요. 그다음에 3이에요. 롱거러는 말이 많지만 5년이나 5년, 이유는 잘 모르겠으니까 5년부터 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합산을 해보면 4.25는 너무 높아요. 장기적으로 10년 후면 3이고 지금은 5.5니까. 한 3.2밖에 안 될 거예요. 3.3이나. 그 정도밖에 안 돼야 돼요. 페드 얘기대로 하면. 그런데 페드 얘기 말고 시장에서도 이런 걸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자는. 그래서 좀 테크니컬하지만 오바나잇 인덱스 수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오바나잇 매일 한 거 5년 동안 어떤 한 숫자로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5년 후에 스타트하는 것도 있어요, 수합을. 그래서 5년 후 스타트, 5년짜리 OIS라는 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걸로 보면 그건 3.56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보다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있는, 그러니까 중립금리 같은 걸 지금 페드보다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4.25도 어느 정도는 조금 위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봐도. 그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이 국채 수급에 관련돼서 하도 복잡하니까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반반인데요. 이자율이 내린다는 건 지금 다 예상이 돼 있는 거니까 이 예상 안에서 여기서 또 반반인데 그래도 내려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내려간다면 주식에도 도움이 되고 외환에도 좀 달러 강세에도 약세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미국 이자율, 미국 10년짜리 이자율 쪽에서 좀 완화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도 가끔씩 생각하십니까? 뭐 다 생각하잖아요. 매일매일 음마아파트 가격 알려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리하고 연결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금리와 집값만 생각을 해보면, 금리와 렌트비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부터 생각해 보면, 자유스러운 데 보면 물가가 오르면 렌트비가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자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자를 오르면 렌트비가 오르겠죠. 그렇죠. 내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르니까. 렌트비 안 받고는 공급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거꾸로 물가가 내리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그럼 렌트비가 내려와야겠죠. 그런데 미국도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수급 때문에 그래요. 이자율이 높은 바람에 신규 주택도 안 지고, 신규 빌딩도 안 지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와도 당장 렌트비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죠. 이제 막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면 렌트비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게 이제 미국 사이클이고 우리가 익숙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또 주거용 부동산이 너무 비싸면 상업용 부동산을 덜 짓고 이걸 많이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첫째 상업용하고 주거용이 딱 잘라져 있어요. 1가구 1주택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업용과 주거용이 왔다 갔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요. 상업용은 그래서 이미 많이 내려왔지만 주거용은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얘기를 하면 아까 그 렌트비 얘기를 하면 뾰한 게 하나 있어요. 전세. 금리가 내려가면 렌트비가 가만히 있으면 전세가 올라가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면. 전세는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야지.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전세 금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렌트비가 가만히 있으니까. 특히 몇 년 전부터 그걸 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너무너무 뻔해요. 3.5였던 게 2.5로 변하니까. 많이 받는 대출 받을 수 있죠. 내가 1억 줄 수 있는데 이제 1억 5천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가요. 전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뭐 즉값이. 두석두석 하겠죠. 두석두석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는 아까 미국 경우 더하기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면 집값은 막말로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특히 물가가 안 잡혔는데 이자율을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물가 오른 것까지도 집값에 반영해서. 아까 두 가지 물가 이자율이 방향이 이런데 우리는 이자율 방향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가 돼서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정책금리는 짧은 거고 실질금리는 긴 거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막 묶여 있거든요. 미국처럼 나누어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자율이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 정부에서 무슨 이유든 간에 이자율을 인하하는 분위기로 가면 집값이 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한국은행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율 인하를 뒤로 미뤄야 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유럽 내리고 일본은 안 올리니까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국은 언제든지 내릴 것 같고 미국은 개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 내려야 내리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꼴지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죠. 금리가 낮아야 기업들도 좀 좋은데. 그런 쪽으로 저는 돌아갔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자율 내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는 아주 생각지 못했던 아주 역전의 지금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치권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저는 아무래도 좀 내리는 게 표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치권 사람들이 집값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만 나온 거지 그냥 말만 하고 실제로 가서는 승인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자율에 대해서 집값과 전셋값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팩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집값 오르는 데는 굉장히 센스티브하다는 거.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집값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이자율을 내릴 때 집값에 대한 고려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고려가 진짜 주식과 경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안 내릴 수도 있을 테니까. 내려야 될 때 늦게 내리거나 집값 때문에 그런 걱정도 저는 좀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안 내리고 버틸 수 있으면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희생이 너무 크겠죠. 다른 데가 안 내리는데. 그 기간이 길지는 못할 텐데 굳이. 그런데 실질 금리 꽤 내렸습니다. 10년짜리, 3년짜리 금리가 지금 3.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이 내렸어요. 우리나라 시중 금리는. 시중 금리 많이 내렸고. 요즘 그래서 주식 대출. 주택담보대출. 그거 2%도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을 충분히 움직이게 한 다음에 내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라건대 진짜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이 좀 내릴 거야라고 하는 데는 대체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몇 년 전에 그 쌩 난리를 치던 물가가 내려왔는데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값에만 좀 생각하면 그럼 이자율이 내리면 집값이 10억이라도 오르고 50억이라도 오르고 또 100억이라도 오르냐. 굉장히 센티티브할 것 같아요. 절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높다 보면 금리가 낮아져도 못 오르는 게 맞지 않겠어? 또는 무슨 소리야? 금리 높을 때도 100억이 유지됐는데 금리 낮아지면 더 오르는 거지? 누가 당신 보고 살아야? 돈 많은 사람 많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 가격이 어떻게 더 오르냐. 그런 생각도 있고. 이자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봐라 이거 사면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누가 하겠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자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포지티브하다. 특히 그 영향의 대표적인 이유가 전세. 전세는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전세 제도니까. 전세 제도는 전세금의 이자하고 거꾸로 가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율이 오르면 렌트비가 올라야 되고 이자비가 내려오면 렌트비가 내려와야 돼요. 이자가 내려오면 전세금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죠. 올라간다고요. 그게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렌트비가 확정돼 있는 거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을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조심하고 세심하게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에 전세 제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30, 40년 길게 놓고 보면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뒤집어 말하면 집값은 30, 40년 놓고 보면 계속 올라왔는데 그게 무슨 불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였으니. 전세 제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집값은 당연히 그거의 데칼콤 아니지. 그 설명인가 보네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무슨 음모론 다 많이 있지만 조금만 눈을 길게 보면 사실 금리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왜 김준성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오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면 다들 2% 너 혼자 생각하고 너 아니야. 놀랐습니다. 아무튼. 네. 김준성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